이번 판은 미아입니다. 3인 파티가 아주 잘해주니까 편합니다. 일단 든든해. 시작이 보통 이렇게 파티를 만나면요. 전판에 같이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혹시라도 잘 안풀리더라도 팀끼리 믿는 게 있어서 탄탄합니다. 좋아요. 이건 센터앞 유행이야. 저 이 사이도 안야 되니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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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래요. 좋다, 좋아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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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품들 시작이 있어 저놈한테 도장 찍었다가 몽골다 고마워 잠깐 이성을 잃었을까 하나 놓고 군들에게 도장 찍었다가 고마워 이제 각자 잡았다 그리고 다시 잡아 versus 1 충격 2 11 12 15 12 12 »,미화맞다 다닌엘 Rocks,EU trespass 대접장의 용과 미안합니다 바로 싸자 1,2,2. 2,2. 3점이다. 나도 딜하는거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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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이기는 건 나야. 아 잘했어요. 아 개 웃기네. 녹화 종료할게요. no. no.